앞으로 1년 동안 국민의힘 대전, 세종, 충남 시도당을 이끌 위원장이 확정됐습니다.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각각 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 위원장으로 이상민 전 의원과 이준배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,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을 각각 확정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.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나의 생각은 이제 리액션 대책위원회 주인공이신기의 미래